에이 으 으 으 으 으 으 저가 만든 거라서 그런지 더 맛있네요 예 맞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진짜 맛있네요 맛있 맛있게 또 잘 구셨어요 아주 네 속을 속을 넣을 때 갓김치를 넣는다는 건 처음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씻은 다음에 그걸 다져서 속으로 비비니까 간 간이 딱딱 맞는 거 같아 너무너무 맛있는 거 같아 짜지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메밀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너무 맛있는데 아까 내가 진짜 굽는데 응 아 뒤집게 얼마나 애 먹었지 몰라요 이거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소리 들으려고 메밀은 약간만요 그냥 막 서로가 이렇게 달라붙는 힘이 좀 작지요 네 아 좀 지나치지 마요 우리 너네네 이거 먹으면 알았어 맛있게 으 아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행복하십니다 예 이렇게 좋은 계절에 이렇게 눈이 소복 소복 내리는 이 계절에 예 그냥 밤에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화로 가운데다 턱 놓고 메밀 전병을 구워주시면서 그냥 항아리에서 살얼음이 사르르르 낀 동체위를 턱 떠가지고 오셔가지고 아 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시다 그럼 yes years 요 요 어?